어제저녁에 미리 잡아놓은 자리예요. 일본은 이렇게 바닥에 비닐 시트를 깔아놓으면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못 빼는 거 아니야? 뭐가 터졌어. 진짜. 이렇게 있지. 저도 뭐 열이다. 나도 나도. 나갔다. 엄마하고 나하고 틀림하기야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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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원 옆에는 공원이 또 있어요 키오스미 공원은 가을에 루카스랑 은행 구경하러 온 적 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방학이라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쪽에 잎이 없는 이 나무들이 전부 은행 나무예요 키오스미에는 블루보틀 커피가 있거든요 다들 키오스미에 오면 블루보틀 커피를 가시더라고요 근데 블루보틀 말고도 이쪽 동네에 로스팅 카페가 되게 좋은 데가 많아요 오늘 마스크를 쓰고 와갖고 이 다리 위로 한번 올라가서 내려다 볼게요 더 예쁠 것 같아요 키오스미에서 키바 공원 쪽으로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일본에 처음 왔을 때 키바 공원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되게 추억이 많은 장소예요 오늘 자켓을 입고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버스를 탈 걸 그랬나 봐요 은근히 발이 아파서 지금 걸어온 걸 후회하고 있어요 아 너무 예쁘다 오면서 발이 아파서 걸어온 걸 약간 후회했는데 이런 풍경을 또 만나니까 잘 걸어왔다 싶네요 직진 본능 멍하니 계속 걷다가 지나쳐버렸어요 다시 봐도 너무 좋다 오늘 가려고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골목가에 있어서 진짜 지나치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어요 다음 날 네 감사합니다. 사이즈는? SM? M 부탁드립니다. 약간 창고 같은 분위기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되게 상큼하면서 달콤한 풍미가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밤 되면 여기 등을 켜주나 보네요. 아무도 없어서 너무 좋다. 진짜 벚꽃은 잠깐 피고 다 사라져 버려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미술관을 되게 좋아하는데 인사 중이에요. 당연한 거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어드나무같이 생긴 벚꽃이에요. 어드나무같이 생긴 벚꽃이에요. 저쪽에 고양이들이 있거든요. 아주머니들이 밥을 챙겨주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그릇이 있고 안녕 여기 고양이들이 진짜 많이 살아요. 바쁘구나? 엄마 쟤는 등에 꽃잎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자고 있어요. 바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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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다가가 전부 하나다 치킨만 하염없이 먹고있다 고마워 라이브 이것도 오늘 마지막으로 있는 거네 집중 세트 주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먹을 거야? 너무 맛있어 장난하지마 이따가 언제 전화하면 돼? 한 1시간 전에 얘기해 줘야지 알았어 아빠 안녕해 이따와 이따와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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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